4월 하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고추이며 내용은 고추모종아주심기입니다. 고추아주심기에 알맞은 때와 아주심기 전 할일인 토양소독, 일확만들기, 제초제살포, 비닐씌우기 작업과 모종심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추를 중부지방에서 노지재배할 때 아주심기는 우울상순이 알맞습니다. 노지재배란 사방이 막혀있지 않는 야외의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을 말하죠. 고추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고온성 채소이며 자라기에 적당한 생육온도는 낮에는 25에서 28도이고 밤에는 15에서 20도입니다. 적어도 15도 이상은 되어야 고추가 자라기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고추아주심기 때와 관련한 기온과 서류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0년간 평년의 5월 5일 최저기온을 보니 경기 이천은 9.9도, 강원 홍천은 7.7도, 충남 부연은 9.5도, 전북 정읍은 10.3도, 경남 합천은 10도로 대체로 10도 내외입니다. 이 온도로만 보자면 5월 상순도 고추 모조를 아주 심기엔 조금 이른 편이지만 가능한 한 생육기간을 늘리기 위해 앞당겨 심는데 어떤 분가는 4월부터 고추를 노지에 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밤의 저온과 늦수리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닐화로스나 터널재배를 할 경우에는 열일이나 보름 정도 심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중부지방에서 노지재배를 할 때는 어린이날 이후에 고추 모종 아주 심기를 권합니다.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는 서류와 관련 있습니다. 봄에 마지막 서류가 내린 후부터 가을에 첫 서류가 오기 전까지인데요. 이 기간을 서류가 없는 때 즉 무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수원의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4월에 서류 온 날 수를 따져보니 평균 5일 정도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2000년 이전에는 8일이 넘은 해가 많았는데 2000년 이후에는 3일 이내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엔 7일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이천의 늦서리 날짜를 보니 2002년, 2004년, 2005년에는 4월 28일에 서류가 내렸고 최근인 2019년에는 4월 24일에 서류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4월 말까지도 간혹 서류가 올 수 있으므로 이때 고추모종을 아주 심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고추모종을 4월에 심어 좋은 피해를 받은 고추입니다. 고추모종을 심을 때는 적어도 밤기온이 10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피해를 입은 고추는 자람새가 둔화되고 잎이 늘어지며 떨어지고 열매가 이상한 모양이 되거나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모종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좋은 피해를 살짝 입은 경우에는 요소 0.3%액을 입에 뿌려주면 회복이 됩니다. 요소 0.3%액은 물 20m 한마리에 요소비로 60g을 녹인 물인데 요소비로를 종이컵에 3분의 1가량 채운 것입니다. 고추모종 아주 심기 전 준비작업입니다. 퇴비와 석회와 화학비료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하였으니 생략하고 이번 시간은 토양소독과 이락 만들기 제초제 살포와 비닐 씌우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학비료를 줄 때 토양살충개입제를 같이 처리하면 고추에 발생하는 진딧물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살포량은 시바레인 300평당 3kg입니다. 토양살충제로 등록된 입제는 베테랑, 코니도, 코만도, 아리입니다, 노다지, 호리도 등이고 모판에 처리토록 등록된 약제는 보스입니다. 작업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모내기 전에 벼무판에 상자처리를 하듯이 고추 모종 트레이에 뿌리고 모종을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니 처리 당일에 아주 심기를 하시길 권합니다. 진딧물은 고추에서 자주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매우 빨리 증식하여 피해를 많이 줍니다. 진딧물의 피해로는 즙을 빨아먹어 생장을 억제하고 바이러스병을 옮기며 배설물로 인해 그른병이 발생합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연중 발생하고 바깥재배에서는 특히 봄의 발생이 심합니다. 이랑 간격은 고추를 한 줄로 심을 때는 100cm 내외이고 두 줄로 심을 때는 150cm 내외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넓게 이랑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삽 길이가 99 내지 100cm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고추는 뿌리가 얇게 뻗는 청근성 작물이라 건조와 습해 둘 다 약하므로 두둑은 높게 하고 고랑은 깊게 하여 비온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빠지도록 해야죠. 이랑의 높이는 20cm 이상으로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결과 이랑 높이가 15에서 30cm 사이일 때 역변이 발생은 적고 반면에 고추 수확량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둑의 높이는 20에서 30cm로 높게 만드시길 권합니다. 잡초관리를 위해 비닐도 씌우고 제초제도 살포합니다. 고추모종을 심기 3-4일 전에 비닐을 미리 씌워두면 두둑의 흙 온도가 올라가서 고추모종 뿌리 활착이 좋아집니다. 이랑을 만든 후 제초제를 뿌리고 비닐을 씌우며 흑색 비닐을 씌울 경우에는 고랑이만 제초제를 살포해도 됩니다. 등록된 제초제는 스톰프, 알라, 듀스, 데브리놀 등입니다. 비닐을 씌우면 잡초의 발생을 줄이고 두둑의 온도를 높이며 흙의 수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닐의 종류에는 흑색 비닐, 투명 비닐, 배색 비닐이 있습니다. 흑색 비닐은 잡초 억제 효과가 좋으며 투명 비닐은 땅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좋으며 배색 비닐은 이 둘의 장점을 가진 비닐입니다. 주로 고추밭에는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해 흑색 비닐 또는 배색 비닐을 사용합니다. 흑색 비닐은 수량을 증대시키고 잡초 발생을 줄여주며 여름철 고온기에 투명 비닐보다 온도가 2,3도 낮춰져서 생육을 좋게 합니다.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둑뿐만 아니라 고랑에도 부직포나 흑색 비닐을 깔아주면 잡초 관리가 수월합니다. 좋은 고추모종은 잎이 두껍고 비교적 작으며 잎색이 너무 진하거나 옅지 않으며 줄기는 굵고 마디 사이가 너무 길지 않으며 떡잎이 건강하고 흰색의 굵은 뿌리가 잘 발달된 것입니다. 아주 심게 알맞은 모종의 자람 정도는 잎이 11장에서 13장이며 꽃이 한두개 핀 상태입니다. 모종을 받은 후에는 바람이 지나치게 불지 않는 곳에 내놓으며 물을 충분히 줍니다. 트레이포트에서 오래 방치하면 생육이 지연되어 수확기가 늦어짐으로 모종을 가져온 후 3,4일 안에 심기를 권합니다. 고추모종을 아주 심기 하루 전에 역병약재를 푼 물에 모종을 포트트에서 담갔다가 꺼내면 역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역병약재로는 프리엔, 리도밀 골드 플러스, 리도밀 엠지, 포룸디 등이 있습니다. 아인산점도 역병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추모종 수량은 시바레인 300평의 밭에 약 3,000조를 심습니다. 모종 심는 포기 간격은 30에서 40cm인데 이왕이면 간격을 많이 두는 것이 고추의 자람에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자람에서 몸집을 키움으로 서로 부대끼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두시길 바랍니다. 농가에 따라서는 50cm까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받아 수량도 많고 병도 덜 걸리며 수확작업도 수월합니다. 모종 심는 깊이는 포트에 심겼던 부위까지만 흙이 묻히도록 합니다. 트레이에서 꺼낸 모종 뿌리가 트레 모양대로 사각형인데 그대로 심기보다는 뿌리를 눌러서 가르거나 상토를 털어내고 심으면 뿌리의 활착이 더 잘됩니다. 심는 방향도 신경쓰면 좋은데요. 줄기 후 첫번째 갈라지는 방하다리의 Y자 방향이 이랑 방향과 직각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랑의 포기 간격은 40cm로 좁은데 이랑과 이랑 간격은 1m 이상 넓습니다. 고추가 자랄 수 있는 부피가 여유있는 셈이죠. 만약 이랑 방향대로 방하다리 갈라지는 가지도 같은 방향이면 고추가 커가면서 서로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빛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추는 잘 자라지 못하고 병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은 후에는 비닐의 구멍을 흙으로 막아줍니다. 수분이 그 구멍으로 새서 흙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구멍으로 뜨거운 열기가 새 나와 모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심기후 가능한 일찍 지주를 세우시면 좋습니다. 지주는 각 모종마다 개별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2,3m 간격으로 박은 후 줄을 이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포기마다 지주를 세워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추 포기와 지주 또는 줄과 묶어주는 위치는 고추 모종 키의 2분의 2이 높이이며 고추가 커감에 따라 두세 번 추가로 묶어줍니다. 고추 아주 심기를 정리하자면 잎이 12세 장이고 꽃이 한두 개 필 때이며 모종 수량은 300평당 3천주 내유입니다. 마지막 서리가 내린 이후에 심어야 하며 심는 깊이는 모판에 심겨졌던 깊이만큼 심습니다. 고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더위 예방 효과가 높고 또한 살균작용도 있어 식중독을 예방해주기도 하므로 특히 더운 지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우리 음식의 맛을 살리고 우리 입맛을 돕구입니다. 매운 고추가 있어 식사가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고추 아주 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